하문경 씨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피플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문경 씨 누군지 기사로 보겠습니다. 여당 강연에 온 운동권 인사. 야당 오염수 공세는 반일감정 선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강연에 온 운동권 인사가 바로 여기 보시는 하문경 씨입니다. 하문경 씨 와서 지금 야당 오염수 공세는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볼까요. 86그룹인데 괴담과의 싸움이다 라고도 하문경 씨 얘기를 했습니다. 하문경 씨 목소리 저희 직접 들어볼까요. 이건 사실 반일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거니와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고요. 이 자유를 위한 동맹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네.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군데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또 프로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86그룹 운동권 하문경은 누구냐. 서울대 물리학과 파리학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랑 동기고요. 1985년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산민투대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운동권 산민투 위원장을 맡았었다라는 거.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를 했었고 현재는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국민의힘의 강연에 와서 얘기를 한 이유는 또 횟집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 온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권지용 위원님 이렇게 86그룹 운동권이었다가 지금 여당 강연에 와서 이거는 괴담인 거고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과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니까 그것 자체가 뉴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결국 이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 괴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가둬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방류에 있어서도 한국,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다.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건 충분히 괜찮을 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방류하려고 하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도쿄전력이 오염수 중에서 무언가를 채취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분석해서 괜찮다 아니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쿄전력이 어떤 부분을 채취하는지 어떻게 채취하는지 접근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하는 것이고 게다가 방류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생태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정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괴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는 어떤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은경 씨 어제 강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아까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다라는 프로필 보셨죠? 오염수 괴담 내 횟집 손님이 지금 끊길 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함은경 씨 어떻게 보면 어제 강연에서 온 게 횟집 사장님으로 온 것일 수도 있어 보여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내 횟집 손님. 내가 지금 내 밥줄이 지금 달려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분이 누군지 뭘 전공했는지에 저는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전공이 뭐죠? 서울대 물리학과입니다. 핵과 관련되는 핵심이 물리학과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어떤 횟집 주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사실 예전 저희 때 학력고사 때 전국에 1등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물리학과였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던 분이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횟집에 내 밥줄 끊기겠다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닌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금 핵 물리학을 전공했던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괴단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제시 없이 위험한다. 위험한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이 횟집에 손님이 끊겨서 민생과도 연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금 보면 물리학회에서 민주당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토론하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토론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설득하면 그러면 누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지성주의를 넘어 과학과 진실에 근거한 지성주의고 이성주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오염수 얘기가 나오면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지금 사실 너도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하문경 씨에 주목한 이유가 운동권에 있다가 뭔가 여당 강연자로 나선 호포인트가 사실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오염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계속 논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수 에이오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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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